좀비 모드 들어가야됨 네 좀비 모드 클릭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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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파스타 내 자리 내놔 응? 아 내 팀에 왜 뉴미 튜브냐고 아 이것보다 나 이상한 팀에 들어있다니깐요? 설마 대장님 우리 팀 모드 나요? 아 씨 이거 점수팜이 안된다는데요? 네 이거 이벤트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거에요? 아 길수 기준으로 그래픽카드가 상품으로 걸렸는데 왜 시작하냐고 나 이사람들한테 짱이 싫다고 아니 이 사람들 누구야 왜 나 이사람들이랑 같이 팀이야 바다로 뛰세요 바다로 뛰세요 아니 저사람 이상한거 하고 있잖아 김교장님 근데 좋게 생각해야 되는게 어차피 여기서 유튜브 카메라에라도 뽑아가는게 나오면 아 근데 바다로 들어가면은 괜찮은게 제 복장보면 이미 준비가 되있기때문에 나쁘지 않을지도 거기서부터 신규가 크신거에요? 야 우리 어디로 내릴거냐? 이거 비행기가 그러면은 여기로 뛰자 바다에 여기 바다에 뚝내리자 그냥 우리가 은사 날 뛰는 배는 없는데 여기가 돌아다니는 배는 있을거야 아마 아 그걸로 올라가자고 어 거기에 빠진다 그니까 요앞에서 두상을 몇개 구해가지고 아 나 리듬업 다 됐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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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내꺼 어? 아? 나 왜 튕김? 이거 들어가면 할 수 있나? 제발! 재경기야! 떴다! 다시 들어와짐 아 나 튕겼었어 춤추면서 웃음 돌아가! 아니! 오덜팀 어디감? 야 기다려! 배 회전해서 돌아갈게 얘들아 다시 동의하라 빠다들여줘 아 님은 왜 또 떨어져있어? 어 지금 돈다 배 돈다 배 돈다 아 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배 안도는데? 나 잘못한거 같은데? 어? 잘못 탔다 류미 미스꾼댔다 지금 기다려봐 급팽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올게 어 어라어라에 와 탔어 오케이 난 살았어 야 지금 우리가 근데 사람이 인간이 존나 잘 싸우는데 아니야 지금 밀리기 시작함 어 좀비가 부활해서 저기 의미가 없어 우리가 조회의 생존자가 되는거지 아 그래서 님 왜 이렇게 수영 왜 이렇게 느림 아유 씨름 내 울적이 없어 제가 빨리 오세 배출하겠다 뭐야 뭐야 여기 반대로 가는데여? 반대로 가는데여여 여기 야 우리 왜 동료들끼리 만나지를 못해 간다 기다려 애들아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는중이다 어 돌아가? 진짜 돌아가? 오고있어? 빨리와 빨리 오케이 간다 짭이오 아아 존까 으악 아슬아슬하게 바다 끼어겠다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다 바다 저건 바다라고 하는게 아냐 야 근데 묻힌데? 아니 저거 탈모 기준에서도 M자도 아냐 저거는 스킨헤드지 야 진짜 애매하다 점점 좀비 숫자 늘어난다 야 우리는 그냥 명의롭게 줄게 좀비들 오면 수류탄을 시원하게 가자 그냥 수류탄도 안나옴 수류탄 있어 내가 있어 나 하나 뽑으면 돼 그럼 다같이 그냥 그 수류탄 뽑고 다같이 사이좋게 나눠서 가면 돼 아? 어? 어? 잠깐만 아니 씨 아 씨 야 12명 남았다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음? 우리 판단이 오랐다 그래서 수류탄 준비돼있음? 수류탄 준비돼있어 오면 헛박하자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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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멈춰 오면 복사하겠다 오면 수류탄 포필 멈춰 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사람이네?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거 준비인가?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저 까매미 돼버렸어요 아니 방금 마동석인데 사람이었는데 방금 아 나 방송 안 켜져있었네? 오케이 어디 어디 왜 왜 왜 왜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머 꽃핀이라고 합니다 아 꽃핀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들 자기장 갔대 지금 와 자기장 오잖아 야 자기장도 온다 폭탄 준비해 우와 이리와 팀들 와 이 대가리만 떠있는 것 우와 저기에 또 계속해서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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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 수 있어 아직 살 수 있어 야 저 앞에 논다 안 쏠게 안 쏠게 따라오지 마 안 쏜다고 뭐야 우리 팀 다 어디갔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야 김균형 컷 김균형 컷 소리 쓰레기 들어라 우리가 최고의 넷이었어 근데 확실히 외톨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괜찮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라 이게 물쪽으로 다 몰래 여기쪽 사람들은 가재맨 출동! 가자! 파밍도 그렇고 인간들끼리 모이면 안좋아 사회적 거리도 무조건 해야된다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원래 육상생물들도 어쨌든 바다에서 비롯된겁니다 바다로 돌아갑시다 우리 맞음 맞음 설마 좀비가 벌써 여기로 오겠어? 설마 우리 생각하고 여기로 다 먼저 오는거 아님? 어 여기 한 명 있는데 에이 설마 그럴리가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봐 어 여기 띄워다닌다 어 발소리 들리는데? 와 여기 왔다! 떠난가 인간들 어딨어 누가 누가 날 때린거야 어디 하지마 그럼 하지마 님들도 하지마 어어 하지말라 그랬어 죽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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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아 여기 우리를 그냥 집중적으로 놀이러 온사람들이 있네 악질이네 악질 오지마라 오면 떨어진다 오면 떨어진다 오면 떨어진다 오면 떨어진다 아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막말했던거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구요 예 죄송합니다 야 인간들 잡으러 가자! 진짜 미혹함이잖아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니 이거 한 명 잡아놨다가 우리 여기 무관지옥으로 자기장에서 타죽는거 아냐 이거? 이거 인간 입장에선 좋을지도? 인간 입장에서 어 여기 될 것 같은데 여기 어 여기 될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 얘 모르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선생님들 여기 아 제가 죽였으니까 책임지고 집도합니다 일로 오세요 저기 물에 떠있는거 저거는 투보구요 저기 끝에 지금 배타고있는거 아 아니네 님들 저 배타고있는거 지금 두명이잖아요 잘보면은 저게 튜보룸일거구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게 아마 납치당한 마마님일겁니다 아니 마마님은 왜 납치당했어요? 몰라 몰라 룸이랑 투보가 갑자기 잠입해가지고 끌려갔음 보이죠 저게? 천천히 접근합시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 파밍하고 있었던 납치당한 마마님 두번지 류음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가 볼 땐 여기서부터 조용히 한게 좋음 저기 딱 조용히 한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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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을지도 조용히 한거 조용히 한거 필요가 썰 아유 인생 망했네 이거 지옥행 편도라니깐요 이성으로 못 돌아가요 셋 중에 누가 먼저 죽을까 난 아닌듯 아아악 아아악 날 데리러 가줘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예 워헤 그렇지 야 아주 굉장한 실력을 겸비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빠르게 컷해서 아이스패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과잇 감사합니다.